아 없었어요 바로만 극적인 입장 너무 약한것같아 대신은 시빌댐인데 왜 대신은 시빌댐인데 왜 엄청 아프네 광풍 저거 극적인 입장 조금만 지나면 바로 저주 카드 아닌가 고통 좀 찍어줘요 전투 참가 고통 좀 찍어줘요 고통 좀 찍어줘요 전투 참가 반갑습니다 . . . . 베개, 숭배, 수양, 잔식 베개 베고 잘까? 어차피 강화는 유물이 해줄텐데 포션벨트 나이스 드로우가 가관이구만 추월, 마요 아니 뭐야 아니 왜 이걸 선택하게야 변태같네 추월이 좋아, 마요가 좋아 어음, 어음 추월 라가블리네 더며 니가 유물 준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애 목숨도 주고 가라 아, 거나프네 에너지 데우스 마키나 마키나 방글무상 방글무상 와우 경제 포션 하하 켈리가 나오네 이걸 마요 먹고 켈리 먹었어야 했는데 인정? 어 인정 근데 없어 마요가 없어 아, 디리니님 감사합니다 이걸 뒤매기 모형에 마요 있음 어, 쏘세요 germs candied 승 캐리 짚고 헤버 디린이야 다 디린이랜 다 오린이랜 켈리 짚고 저거 모형까지 짚어가지고 방어도 찾아볼까 어서오세요 왓츠어 켈리? 왓츠어 켈리면 방어도 뭘로 올리지 그냥 식권이나 살까? 아니면 모형부터 찾아보고 여기에 켈리퍼스에 어울리는 카드가 있으면 그때 먹지 뭐 없네 격분 애적 낭믹 빽 마요돔라 뱀 비트볼이나 사먹겠습니다 빽 빽 빽 빽 빽 죽어라 슬라임 해피도약 휘갈김 해피도약 초커 꺼져 방울 꺼져 판두라간다 고고고밤 나왔다 회피도약 두장이고 맹공에 충돌강타 아 뭐 잘 나왔네요 마요 손절 이런거 찾아야겠네 엘리트나 좋은 패러 갑시다 왓처로 수비를 집다니 2단이다 아 왓처로 수빈카제타 정신 나갔는데 쓸 일로 없던 맘에 요새 어서세요 엠버쉽카드 도마뱀 꼬리 필요없겠지 사놓을까? 아니야 제거 날래 결론 지울까 존버쉽카드 맹공 잠전 아 급소지 zost 그걸 그랬나? 하나는 조질 수 있는데 나도 조져지겠는데? 턱스텐막대 추월 이 추월 제3의 눈 제3의 눈 아 소신 에너지 내변에 평화 베개 오리아르콩 오리 텅스텐이라니 오리아르콩 아우 딜바 울파두약 오리아르콩 이따라 튀어 전등 평가 초등의 평가 첨탑을 평가하러 왔다 오리아르콩 왼쪽 침탑 오리아르콩 이쁘다 이쁘다 침탑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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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급소직은 필요없지 이쁘다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 없지 충돌 방탄 하나 뺄까 이거 빼자 극적인 입장 극혐 금강저 와처는 금강저만 먹어도 딜 확 오르지 죽지도 않고 또 왔구만 현실집에 지금 대행바랑 저거랑 같이 볼 수 있는 대행바랑 저거랑 같이 볼 수 있는 투월은 역시 내장이 제멋이지 아이고 약화 걸리기 전에 펼껄 취약 걸면 쌤쌤이 아니야 3회피 도약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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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란 열쇠 먹었으니까 저열해도 될 것 같고 포션 벨트에 있으니까 성나껍 해도 될 것 같네 지배가 있었다구요 왕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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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엔 아직 방어도 카드 더 모아야 되지 않나 손절을 먹든 마요를 하나 더 먹든 손절을 먹든 마요를 하나 더 먹든 멜리 투다삽으러 가야겠다 와장찬 공짜하기론 면 괜찮겠지.. 써도.. 저지.. 강화되어 있는거였으면 고민 안하고 집었을텐데 강화도 안되어 있네 2월 2장이라.. 저지각이긴 한데 이규준 극혐 이규준 극혐 이게 캐릭터지... 광풍 하나 더 하고 싶긴 한데 어차피 추월 두 장일 것 같으면 광풍 그렇게 많이 넣습니다 저거 흠 지금 필요한 게 뭐지? 마음의 요새 한 장 더? 아니면 손절? 손절이나 마요 한 장 정도면 되겠는데 무의 휘갈김 이런 것도 나오면 넣고 흠 아쉬 이해는 안 되잖아 저거 와 결론땜에 얻어맞을 뻔했네 정권수양 들고있지 결론땜에 터질뻔 방금 정권 뿔 먹고 여기서 정권 버렸으면 딱인데 찬가 버려는? 근데 지금 찬가 없으면 딜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수양 시리즈에 길가다가 하나 더 주울 수 있겠죠 못 주우면 어쩔 수 없고 서랍에 도착해 서로 데려가 introdu고 잘가 버려야 하나 더 주울 수 있고 잘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그래서 2화 스택 계속 쌓이는 건 개구린데 2화 스택 계속 쌓이는 건 개구린데 혼자 게임하는구만 체력대 머리를 혼자 그냥 첫 턴에 잡네 순화한 덱도 아닌데 미쳐버린 와처 음모 현실집에 아이씨 아 진짜 다음 유물 스포당함 크레블린 불스포 크레블린 불스포당 아직 방어 도설 칼이라 너무 없다 마음의 옷에 혼자 다 해야되는데 맹공은 새한테 먹히지도 않고 전혀 안고 4화 스포당함 4화 스포당함 2화 스포당함 2화 스포당함 2화 스포당함 12화 스포당함 3화 스포당함 죽은거 아님? 딱 때문에 아이 병신겜 첫 턴을 어떻게.. 아 안되나 투월로 트루 봐야되나 교도 안되는데? 아.. 소수 냈다 아.. 소수 냈다 포션 다 빼먹네 돼지같은데 장법 장법이라도 써야되나? 아닌데 마요나 손절 진짜 안나오나? 아직 안에서 아.. 알겠어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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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핸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. 21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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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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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재미儿ọuff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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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 참가. 회피 도약이 다했다 이거는. 점프 점프 점프. 점프 점프. 심장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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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점프 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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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킹 왔어